방문하는 인研究 저는 긴 유럽 몇 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? 저요? 30분 잡아야 해요 어 4개 하시겠어요? 4개요? 저 다 됐어? 무슨 4개예요? 가! 일찍 들어가면 치킨 사줄게요 몇 분이에요? 20분 20분이요? 콜? 오케이 다 사야해요 들어 온다 들어 온다 안 들어오는데? 싫어? 저 태워줘요! 아 싫어 태워줘요! 저 못 뛰겠어요! 최초 형 어딨어 최초 형! 최초 형 어딨어 최초 형! 최초 형 어딨어 최초 형! 아 썩 썩! 아 또 있어 아 왜 그래요? 빨라 빨라! 마이크 무거워! 우리 계속 쫓아갈까요? 김대호 선수 잘 뛰는 편이에요? 좋다! 좋다! 경주의 사랑 장지호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아 신발 끈 불렸어 현재 승두권 이따 어린이들 엄청 치고 나갈걸요? 어린이들 이렇게 힘든데 말을 어떡해요 아 신발 끈 양쪽 다 풀렸어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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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흐흐흫 흐흫 아 이게 뭐야 오르막인데요 많이 힘드시죠? 말 걸지 마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아 노래 안 듣고 있어요 진짜 노래 안 듣고 있어요 아 점심 먹으면 다 나오겠네 우리 두 개 또 특별 해설 특별 해설 해설? 기리님 코 Speed 오케이 지금 우리 시간이 6분 지났어요 어 터올 것 같은데? 저 차에 뛰어요 와이어리스에 저렇게 via도 손에 쥐고 달리고 있어요 미안해요! 아 이게 뭐야? 자 저희 먼저 좀 갈게요 내 옷을 쳐지고 있는데요 지금? 너희들 너무 잘 뛰어 장지효 파이팅! 싫어요 편집 안 할거야 혼나요 혼나 왜? 왜? 혼나 혼나 뛰어 뛰어 숨쉬기 숨쉬기 숨쉬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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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지효 파이팅! 지금 반대 선수에서 멀리 뛰고 있는데요 내 얘기를 하고 시청해 주세요 어때요 지금? 어때요? 망가진 마요 5등에는 호흡을 안 지고 있다 왜? 아닌가? 아 원테인? 어허 윤수 선수 여유있습니다 형 여유있습니다 여유있어 여유있다 왜 촬영하냐 왜? 아 Appie Bullock 어? 이치하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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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김성환 화이팅 여유있다 여인 왜 이렇게 좀 띄워줘야 되는데 안돼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 1, 2, 3, 4 1, 2, 3 1, 2, 3 2, 3 2, 3 2 2 2 2 3 2 와 이재이 나이스! 아 아 아 아 아 19분 19분 와 잠깐만 인터뷰 해봐 마이크 빼고 가야지 마이크 세수 1등이라고? 와 봐줬죠 많이 많이 바로 들어갈 거에요? 1등으로 들어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5등 실장님 5등 야 가만히 있을까 벌끼네 아 8등 하셨어요 2등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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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으로 배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